안녕하세요. OK 부동산 김소장입니다. 오늘 보실 집에 위치는 달서구 감삼동 130-4번지 일성빌 건물이구요. 죽전대거리 인근 900원 뒤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 좋습니다. 또한 오늘 매물은 주차가 정말 좋은데요. 양방향 평행주차로 일각을 주차 확실히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매물은 풀옵션 투룸이구요. 금액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 관리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내부 보겠습니다. 먼저 거실입니다. 거실 크기는 2m 40cm에 2m 40cm 크기. 솔직히 크진 않습니다만 원룸 가격에서 조금 더 해서 투룸을 쓴다는거.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다양한 도시 공간인데 앞에 대략은 바로 보이죠. 위치 정말 좋습니다. 보일러 세탁기 설치되어 있구요. 베란다에서 보면 이런 구조가 그려집니다. 입구 모습이구요. 주방 싱크대 가스레인지 설치되어 있구요. 안쪽에는 욕실입니다. 욕실에 환기장 설치되어 있구요. 욕실 크기는 괜찮네요. 일반 매물에 비해서는 좀 큰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방. 방이 좀 많이 큰 편인데요. 방 크기는 3m 60cm에 3m 60cm 크기. 방 정말 큰 편입니다. 벽걸이 엮은 설치되어 있구요. 앞쪽으로 대로변. 바로 보이는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 정말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방 이외에도 대구 전역에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방 필요하실 분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줘 온 방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구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